기자 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직에스콘 엘레카운티 검사장 리콜과 관련해 김신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엘레카운티 조직에스콘 검사장의 두 번째 소환운동이 한창인데 김 기자 우선 조직에스콘 검사장 어떤 인물입니까? 조직에스콘 엘레카운티 검사장은 지난 2020년 12월 7일 제키레이시 전 검사장을 밀어내고 취임한 인물입니다. 당시 제키레이시 전 검사장은 3선을 노린 상황으로 예비선거에서도 조직에스콘 현 검사장을 압도한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흑인 조지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권력 남용이 도마에 오르자 제키레이시 검사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키레이시 전 검사장이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흑인 문제를 도화시한다는 비난을 직면했고 조직에스콘 검사장의 흑인 주민들의 표가 몰리게 되면서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조직에스콘 검사장은 LAPD에서 순찰 경관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LAPD 경찰 부청장을 거쳐 아리조나 메사시의 경찰청장,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장으로 역임했고 2011년에는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 LA 카운티 검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네, 오랜 경찰 생활을 거치고 전국 최초의 경찰청장 출신의 검사장이라는 타이틀도 받았는데 게스콘 검사장의 어떤 정책 때문에 리콜 위기에 몰리게 된 겁니까? 네, 조직에스콘 검사장은 지역 형사사법 제도의 개혁을 이루겠다며 급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게스콘 검사장의 이러한 정책이 곧 범죄율 급증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범죄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제도로 한인타운 치안까지 악화된 상황입니다. 조직에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취임 첫날부터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법정 최고형을 피했습니다. 총소년 범죄자가 성인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검찰청의 가장 오래된 갱부서를 사실상 해체하는 등 범죄자에게 편향된 개편으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밖에도 현금보석금 제도 폐지를 주장했고 검사가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검사와 협의 없이 사건을 종료시키거나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검사들을 파견보냈고 또 검사 경력이 없는 피고인 변호사를 고위직으로 들여오는 등의 행보로 동료 검사들 사이에서도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게스콘 검사장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반발이 얼마나 거셉니까? 천여명의 검사들이 소속돼 있는 LA 검사협의회 ADD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검사가 이 협회에 소속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조지 게스콘 검사장 소환운동에 검사협의 멤버 98%가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검사들 거의 대부분이 조지 게스콘 리콜의 뜻을 함께 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내부뿐만이 아닙니다. 쉐리프국은 물론이고 정치인들, 특히 시장 주요 후보들까지 다서 조지 게스콘 검사장 리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장 후보인 리카루서의 경우 LAC 범죄율을 지적하면서 그가 LAC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부스카이노 시의원,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국장, 스티브 쿨리 전 LA 카운티 검사장, 마이크 안토노비츠 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테니스 자인 전 LA 시의원도 게스콘 검사장의 리콜 캠페인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LA 카운티 내 총 34개 씨가 불신임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조지 게스콘 검사장은 어떤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까? 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형량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온 그간의 검찰 관행이 개혁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재판에서 강력한 형을 구형하는 것이 범죄를 줄인다는 그 어떤 데이터도 그리고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엄벌주의에 반대한다고 반론했습니다. 사형 구형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형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는 점에서 집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구형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보석금 제도에 대해서는 재정능력이 없는 사람은 구금되고 재정능력이 있는 사람은 석방되는 이중적이고 불공정한 사법 시스템이라고 비판하며 재판 전 구금된 용의자들은 저소득층이거나 유생인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었던 청소년 미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비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갱생의 기회를 통해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직의 스컨 검사장의 취지와는 다르게 치안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LA 카운티 전용에서는 각종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석금 제도 폐지에 따라 미행 범죄와 스매시행 그래브 그러니까 매장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는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강도 사건 용의자들이 체포된 이후에 그대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체포됐다가 풀려난 용의자들이 곧바로 또 다른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한인 주민들도 공포에 떨게 했던 미행 강도와 한인타운 절도 그리고 비버리 힐즈 일대 매장 탈쥐 등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들 용의자 11명이 체포됐었는데 이들 모두가 곧바로 석방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강력히 비난받기도 했었습니다. 청소년 미처벌과 관련해서도 청소년 범죄자들의 평균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고 이들의 범행이 잔혹해진 것은 물론 지능화되고 있어 개스콘 검사장의 정책이 시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는 개스콘 검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범죄 조직이 어린 청소년을 내세워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악화된 상황입니다. 네 김 기자 그러면 이들 강도단을 도대체 왜 풀어준 겁니까? 조직에스콘 검사장이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로베일 폴리시입니다. 교도소 내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낮추겠다는 명목으로 교도소 수감자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웬만한 범죄자들이 풀려났습니다. 문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이러한 강도사건의 용의자들이 이 제로베일 폴리시의 대표적 수혜자들이 됐다는 점입니다. 매장이나 주택에서 귀중품이나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때강도들 역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자 그런데 조직에스콘 검사장은 범죄율 상승과 이에 따라 치안이 약화된 이러한 사태를 두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더 논란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LA 검사협회 부회장인 LA 카운티 에릭 시달 검사는 조직에스콘 검사장의 잘못된 정책으로 강력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게스콘 검사장이 그 책임을 다른 대로 특히 기업들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우선 LA 화물열차 약탈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조직에스콘 검사장이 취임된 이후 1년 사이에 화물열차 강도가 무려 356%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철도 회사 유니언 퍼시픽은 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개비뉴선 주지사가 직접 사건 현장을 수습하러 나서는 등 사태가 심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스콘 검사장은 절도권당 950달러 이하의 사소한 절도를 기소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철도 회사와 비교하며 유니언 퍼시픽만큼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이들이 보안요원 인력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자동차 총매 변환기와 고스트건 관련해서도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동차 총매 변환기를 떼가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도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총매 변환기에 일련번호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조사들이 일련번호를 새겨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총기 관련 사건도 그 심각성을 이로 말할 수가 없는데요. 고스트건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구매자들이 구입을 못하도록 카드회사가 이를 막아야 한다며 카드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태가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사회 치안을 넘어서 주민 모두를 범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게스콘 검사장의 정책으로 범죄자들이 기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학교나 보육시설, 차일드케어 시설 심지어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때도 백그라운드 체크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들이 정과 기록이 없다 보니 우리 아이가 어쩌면 범죄자 손에 맡겨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마약이 중범에서 경범으로 처리되고 있어 마약 관련 범죄들도 앞으로 사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한인타운 치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게스콘 검사장이 한인사회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리콜운동이 한참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리콜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한인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LA시 검사장 후보인 한인검사 리차드 김 LA시검사는 한인사회 치안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소환 서명을 통해 조직 아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카운티 검찰에서 사건들을 보류하고 있어 LA시의 케이스들이 넘어오지 않는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리차드 김 시검사는 자신이 후보로 나서고 있어 누구를 저격하는 이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고 위험한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타운 치안을 위해 그리고 LA카운티 범죄율 개선을 위해 게스콘 검사장이 리콜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직 에스콘 정권의 문제를 비난해온 LA카운티 존 맥키니 검사는 우리 주민이 저지른 실수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단지 법의 기본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에게 총을 겨누지 않을 것,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을 것, 비즈니스 건물 앞에 텐트를 치고 노숙하거나 마약을 사용하지 않을 것 등 기본 중에 기본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들을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데 이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콜 서명 마감일은 오는 7월 6일입니다. 서명은 적어도 마감이 일주일 전에는 접수돼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3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리콜 운동에서는 조직 에스콘 검사장이 어떠한 정책을 펼쳐왔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어땠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인타운 취향까지 악화된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조직 에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이지 법을 개혁하거나 새로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나친 개혁으로 커뮤니티 범죄율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스콘 검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2021년 살인범죄는 그 전년 대비 53%가 증가했고 쉐리프 가날 지역에서는 7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범죄 급증에 원인 제공자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김신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신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신우 기자의 주민들이羅 kullan 주 West reader 김신우 기자 coronavirus 김신우 기자 김신우 기자 김신우 기자 김신우 기자 김신우 기자 김신우 기자